Sleep 지금은 코스알엑스를 찍는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연희동으로 촬영을 와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코스알엑스 촬영은 늘 재밌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거의 맨 얼굴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죠 저는 오늘 광고를 찍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 밀라로 떠나가지고 그 짐을 또 싸야 되거든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싸야 할지 나 패스트포드 내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 아직도 나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진짜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총 몇일을 쉬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사일 5일, 6일 맞네 6일 쉬었어 내가 6일 쉬었다 했지 딱 6일 쉬었어요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거 서름 돋게 내가 맨날 기억하잖아 왜냐면 그 하루하루 동안 내가 뭐했는지 기억나거든 하루는 내가 집 청소를 했고 하루는 내가 그림을 그렸고 하루는 내가 비즈파이즈 만들었고 하루는 또 집 청소를 또 이제 시작했고 하루는 그냥 퍼즐로 있었고 하루는 운동 갔어 야무신 거 같아 내 말이 너무 꿀 같으니까 아무튼 뭐하지 내일 내일 쉬는데 뭐하지 이러면서 6일, 6일을 보냈어요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물광 피부를 만들어준 포니언니께 무한한 감사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안녕하세요 소미고요 지금 프라다 쇼에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프라다 팀이랑 같이 Get Ready With Me 영상을 찍기로 해보았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와 우리 송홍씨에게 나는 멀리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먼저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빨리 인트로를 찍고 촬영 임하려고 합니다 액션! 안녕하세요 프라다 저는 소미입니다 그리고 내 Get Ready With Me show 다른 한국 셀럽들도 다 경유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진짜요? 근데 소미씨 집만 사라도 되네 이게 경유의 맛이라면 경유의 맛이 너무 쓰다 저의 화장품과 선생님의 화장품을 섞어서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제품도 다 안 왔어요 비행기 저는 타는 걸 좋아해서 두 번 타는 거 재밌고 괜찮은데 한 짐이 안 오는 것도 너무 씁쓰라 봐요 지금 저번에도 여기 왔었거든요 이게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 이 과일을 사려고요 뭘까? 왕코드 어? 이거 쌍둥이다 쌍둥이다 근데 맛있으면 어떡해 저번에 여기에서 피스타치오 크림을 샀거든요? 저번에 여기에서 피스타치오 크림을 샀거든요? 여기 봐 진짜 맛있었어 에헤 갑시다 저번에 손컷 보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이걸 추천을 받는 영상이 있거든요? 저번에 여기 이태리 아주머니께서 이걸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게 제일 맛있어 저번에 여기서 이벤트도 사왔는데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제 친구 채룡이 좀 사다 주겠어? 네 채룡이는 뭔가 노란색에 어울려 정말 지난번과 소름돋게 똑같은 루트를 찍었고요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애프터에 가야합니다 내일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가가지고 밀란에서만 산타마리아 노벨라 리큐류를 팔아요 향수 브랜드에서 만든 리큐류라면 얼마나 맛있고 향긋할까 싶어서 거기 방문해보고 프라다 매장에서도 접시랑 식칼 살 예정이고 내일은 아침에만 돌아다니고 비교적으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걸어다니려고요 걸어다니고 충분한 시간을 이동안 여기에 있진 않지만 충분히 즐겨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나름 두 번째 쇼여서 그런지 두 번째 밖에 안 됐지만 아는 사람도 좀 더 많아지고 인사할 사람도 좀 더 많아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낸와 위에서 온다는 점은 비굴하는 인사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거 너무 습 discouraged 대균이 한번 맡겨서 그 역전은 엄청 잘 어울리네요 응 가야해 옥아 슬림 그 구 그 춤의 이제 이 뮤직은 이 영화는 더 나의 벗기와 여성빛을 좋은 아침입니다 오버사이즈드 자켓을 입을 수 없어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여워 정말 라프 좋은 아침입니다 저 지금 머리 붙이고 나름 심플하게 입고 지금 프라다 뮤지엄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웨스앤더슨의 전시가 열려가지고 보러 갑니다 제가 사실 웨스앤더슨의 진짜 엄청난 팬이거든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도 제가 진짜 한 30번은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났을 때 굉장히 신기해했답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신 성격이래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제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번 쇼 왔을 때 미우치아랑 라프랑 다 만나고 난 후에 뭔가 크리스탈을 선물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자마자 크리스탈을 샀어요 크리스탈샵 안에서 진짜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라프와 미우치아에게 딱 어울릴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많이 고심하면서 골라가지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년 만에 만나가지고 드렸는데 두 분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편지도 썼거든요 지난번에 저 만났을 때 제 실물이 더 예쁘다고 했는데 그 멘트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히테리어로 써가지고 드리니까 엄청 웃으면서 나한테 완벽하게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어 지금 파운데이션 브라더에 왔고요 웨스앤더슨 엑스피싱이랑 방금 The Cave 엑스피싱도 보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브라더 매장 갈 거예요 접시 살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아 난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버려? 뭔데 이렇게 예뻐? 아 이거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잖아 같이 걸어 어제 제가 차고 있던 목걸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으흐흐흐 나 나다 나다 나이 가니 왜? 왜? 열심히 인사한다 나의 모자 나의 모자 나의 모자 주우도 있고 나의 모자 아 너의 모자? 네 나의 모자 나의 모자 나의 모자 나 저번에 2개 샀어 저번에 왔을 때 저 2개 샀거든 와 진짜 도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도마야? 지금 웅장해진다 근데 이게 진짜 메리트인 게 여기랑 로마에만 있어요 이 시키 누가 그래서 저는 옷보다도 이게 더 좋아요 지금 엄마 꽃도 하나 사고 있을 때 이제 엄마 꽃도 썬데? 멍치 여기 이태리 사람들은 자꾸 어딜 가나 와인을 주고 술을 주고 알코올을 추천해요 저 자꾸 여기저기에서 한 잔씩 한 잔씩 홀딱홀딱 버리니까 나 조금 취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러 왔어요 추어? 추어? 어떻게 또 내가 태어났는더가 정말 포도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와인이 잘나갔다 공입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맛을 나는 맛보지 않을 날이다 그래서 맛보게 잘 그걸로 잡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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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의 젤라 딸데도 맛있는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줄 알아요 이태리랑 물이 아예 다르니까 이게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따라맞는다 해도 이태리만의 그게 안된대 그 질감이 물이 아예 다르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파는 완전 원조 진토베 마지막, 얼마나 더 맛있겠어 난 모르지 젤라토인데도 맛있는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태리랑 물이 아예 다르니까 이게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따라 만든다 해도 이태리만에 그게 안됐네 그 질감이 물이 아예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길거리에서 파는 완전 원조진또매 얼마나 더 맛있게 얼마나 더 맛있겠어 난 모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이태리 토각이 드라이버 오빠한테 내 인생 최고의 젤라토를 추천해줄래 너 최고의 젤라토를 뭐래? 그래서 내가 나 뭐래?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돌린 후에 지금 하나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리코타 핏 뭘 먹지? 뭐 먹을 거예요? 피스타치오 그리고 뭐 다른? 뭐 더? 설탕텔 무슨? 설탕텔 너랑 오지 저 컵 아니면 콘? 나는 콘 오케이 오케이 나도 컵 나 컵 나도 컵 나 컵 이태리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왔어요. 이틀을 알았지만 제 아빠같은 경호원 아빠랑 와인 사주시고 그게 차이나타운이니까 마라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가. 다 마셔간다. 들어가야겠다. 더 리필하러. 우리 만두야. 만두. 만두 시켰거든요. 맛있겠지? 가자. 떠나기 전에 날씨가 이렇게 좋을.. 좋기 있습니까? 멜라로 밴티지 가기전. 나 짐 다 쌌는데 컵 가져갈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언니 여기 너무 괜찮다. 언니 도마뱀다. 저기 커피 틀어. 귀여워. 이렇게 입고 싶어요. 근데 이 회인이 회인이 있지? 빈티지로 사는 것도 있죠? 응. 굉장히 뭔가 나 혼자 미신이 생겨서 되게 조심하게 된다. 사는 것들을. 거울 사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그런 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가 봐. 못 가져가겠지. 잔이나 좀 살까 봐, 잔. 귀여워. 괜히 일까? 너무 귀여운데? 그래도 여기 왔는데 까르보나라는 정통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낭만. 엄마에게 편지 쓰기. 와. 미소다. 믹소가 다닐 거 같아. 돋아다니는 뭐하고 하고. 그거 뭘 하냐고. 고마워요? 아름다운이. 고마워요. haft. 먹어야 될 거에요? 네. 먹어야 될 거에요? 칼르보나라는 맛도 sampler 한국의 까르보나라는 맛이 어떻게 다를지. 한국의 까르보나라는 맛이 어떻게 다를지. 오인고 언니 이거 바질 먹어 봐야지 그래도 이틀이 왔는데 카르보나라 우리 지금 거짓말해서 살고 있었어 아아 I like panchater 이 햄 이름이 판채타르예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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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자기는 자기 배를 가리키면 그건 큰 판채타르예요. 지금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와 피스타치오 파스타도 한 번... 아니 그럼 시켜보자. 경험인데. 진짜 맛있어. 심지어 여기 막 여기 까르보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집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맛있어?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간 곳이 맛집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진짜 바뀌게 해. 진짜 이거 이 퀴스넨. 영상에서 만나요? 창조가 도착해! был시만уб지 이 퀴스넨 ¡이 퀴스넨! 예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퀴스넨!